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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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마음 생각으로 짓는 죄어 발령 없어 부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원하네 이 땅 위에 오신 인연 살며 지은 윤회합장 정의하며 자비 벗이 이승에서 회양하니 님의 법문 한결같고 법장 세상 아득해도 입을 찾는 참회기도 하늘 세상 밝아옵네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사바연의 합장사 부처님 세상 나려할지 수미산이 가로막네 사람으로 태어나 자비 벗도 갖추어 화장세계 부처 세상 참회할 때 이뤄지리 님의 법문 한결같고 법장 세상 아득해도 님의 법문 한결같고 법장 세상 아득해도 님을 찾는 참회기도 하늘 세상 밝아오네 하늘 세상 밝아오네 나아이 하늘 세상 아득해 하늘 세상 아득해 하늘 세상 아득해 감사합니다.